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별똥별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비처럼 쏟아지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해마다 8월 12일 전으로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 11시 반쯤 절정에 이르러 시간당 최대 약 100개의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이 우주 공간에 흩뿌린 잔해가 지구 대기와 충돌에 생기는 현상으로 관측 장소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주위에 산이나 높은 건물 없이 사방이 트여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천문연은 설명했습니다.